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제 6회 치킨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치킨 이벤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해서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시청자 친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감사하다는 의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하구요 일단 좋아요, 구독을 누르셔야지만 당첨이 되고요 아래 이메일에 정답이랑 이메일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네 문제 보셨습니까? 그러면 예시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링클스 2번 오삭즈 3번 복합칩 네 아래에 정답이랑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좋아요, 구독 꼭 누르셔야지만 당첨이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뿅